가치 투자는 재무제품만 보면 된다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쳐다도 안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1년 동안 감으로 매매한 저를 반성합니다. 일각만 봐도 대박 완전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허전했었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기초 교육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투자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실제 수강생들의 따끈한 강의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EBS2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는 주식 기초 교육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티비의 정프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2018년 3월 팟캐스트 신과 함께 업로드 됐던 음원을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삼프로티비 유튜브 채널 생기기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컨텐츠들 가운데 이건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초심 이거 다시 한번 좀 다지시고 또 기틀을 탄탄하게 하시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좀 선별하고 재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제 김프로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채진 주식 투자의 신이셨죠. 그분 모셔서 주식의 새로운 하늘이 열렸습니다.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저랑 지금 저를 포함한 여기 엔지니어들 책 사고 난리가 났어요. 사표 쓰지 마. 지금 다 주식지향에 다 뛰어들게 생겼는데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다시 나오셨습니다. 우리 정채진 전업투자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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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했어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 어떻게 주변 반응 좀 있습니까? 네. 지인들이. 제가 주식 투자하는 지인들한테는 좀 알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친구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는데 카카오톡 전화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돈 좀 빌려달라는 얘기 좀 많이. 돈 빌려달라는 전화 온 것 같은데. 그런 전화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 전화로는 안 해. 일단 만나면 안단 말이야. 그렇지. 전화로는 안 해. 뭐 찍어달라는 얘기는 좀 하죠? 그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웬만하면 저는 종목을 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간도 다르고 인내하는 기간도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섣불리 얘기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의 인격을 테스트하는 여러 방법 중에 종목 찍어줘보면 알아요. 그럼 올르나 내리나 안 뭐 그냥 계속 옆으로 기나 정말 인격 그대로 드러나요. 아 가만히 이렇게 묵묵히 한 친구도 있고. 이런 거지. 전화 올 때 됐다 그러면 꼭 전화 오는 친구 있지. 오늘 찍어준 종목인데 오늘 많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아 새끼 뭐야. 이렇게. 그럼 나도 당황스러워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 가만 있어봐. 이진우도 종목을 찍어줬다는 얘기네? 저는 처음에 저한테도 왜 없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똑같은 이유로 안 찍어줬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찍어준 적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님 충분히 찍을 만해요. 찍어준다 달라고 했는데 안 찍어주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안 찍어주는 건데. 자기만 혼자 먹으려고 그런 줄 오해하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어볼 때마다 많이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그런데 여러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좀 심플한 거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은 초반에 털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들어도 될 것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3년 전쯤부터 가끔씩 월에 100만 원 정도 여유 있을 때 적금식으로 돈을 모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목적은 노후자금이었고요. 현재는 전체 투자 금액이 2,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금액은 1,600만 원 됐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안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대 초 직장인입니다. 주식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은 주식을 접근하는 어떤 자제부터 약간 좀 고칠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차라리 안전 자산인 예금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30% 나면 그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또 한 번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또 실수를 더 크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다 회수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해요? 네.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 본인의 욕심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100만 원 했는데 1,600만 원 된 거 이 상황에 지금 너무나 슬퍼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는 이 500만 원 까먹은 거를 슬퍼하실 상황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금요일 날 할 때 몇 가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네. 실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너무 강하게 얘기한. 반드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반드시 하라고 한 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죠?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자할 모든 준비가 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차라리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넣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잘못한 거는 말할 때 몰빵을 하는 게 좋다. 10억 원 미만이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기준으로 얘기한 거지. 네. 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처음에 어느 정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한다고 하면 어떤 회사를 자기의 공부된 상태에서 뚜렷한 주관하에 사서 한 4, 50% 정도 수익 나는 경험을 세 번 정도. 세 종목 정도 해서 이게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충분히 차익 실현 낼 때까지 경험을 세 바퀴 정도 돌린 다음에. 4, 50% 수익을 세 번 정도?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 5개 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를 먼저 그렇게 한 3차례 정도 좋은 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앞에 5개 종목 정도를 해보는 거는 투자의 의미보다는 학습의 의미가 더 큰 거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론으로 어떤 공부를 했다 그러면 주식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실제로도 그게 맞는지 경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5개를 샀는데 하나는 4, 50%가 올랐는데 나머지 4개는 지지부진 내지는 반토막이 났으면 나는 하산에서 투자할 때가 된 겁니까? 아직 먼 겁니까? 조금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 실패로부터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4, 50%.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하는 거는 전재산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할 때는 내가 이 돈을 잃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싶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은.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0%, 50%가 올랐다 하더라도 어떤 5개를 찍어서 어떤 종목이 4, 50%가 올랐지만 이게 내가 공부에 의한 그러니까 내가 이른바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게 검증이 된 것이 4, 50%가 그대로 올랐으면 그건 내가 맞은 거지만. 맞습니다. 내 가설이 아닌데 다른 방식으로 해서 50%가 올랐다면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선 기쁘면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그건 내가 실패했구나.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 봤구나 라는 걸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 4, 50%는 한 20년 기다리면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는 거야. 내가 찍었는데 4, 50% 정도 올라서 팔면 성공했다고 하시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 때 적절한 걸로 보십니까? 최대 한 3년 정도. 3년. 맥스 3년. 맥스 3년. 그리고 가능하면 한 2년 안에는 그 정도 올라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면 40% 올랐다 그러면 단위로 20%잖아요. 그 정도 수익은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몇 번 해보고 시작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천만 원 가지고 천만 원이 내가 잃어도 상관없는 돈이다. 그러면 200만 원씩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한 세 종목 정도가 그렇게 성과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부터 종목 수를 좀 더 줄여나가도 되는 준비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가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려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올랐어. 물려가지고. 예를 들면 주당 만 원을 샀는데 지금 5천 원이야. 도저히 팔 수가 없어 3년 끌었어. 그런 주식은 팔아야 되겠네. 왜냐하면 3년이나 됐는데도 한 번도 40%는 물론이고 20%도 오른 적이 없이 계속 자기 산 가격보다 밑에 있거나 한 30% 이상 물려 있다. 3년 이상. 그럼 그 주식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팔아야 되겠군요. 네.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는 거는 방치라는 거죠. 네. 방치이거든요. 그리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침몰하는 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침몰하는 배거든요. 그 침몰하는 배에서는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그 자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침몰하는 건지 사실은 잘 안 보인다는 데 있어요. 이게 대개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이 회사의 이 재료가 현실화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미리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가 잘못돼서 정말 침몰하고 있는 건지 즉 시간이 흘러도 내가 바라는 그 날은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올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다른 이유로 좀 지연되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오늘 제가 과거에 투자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즉답은 안 해주면서 다음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기대감도 가져지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만 원을 샀는데 제 공부한 이론 그러니까 제가 세운 가설에는 얘가 한 6개월 안에 한 13,000원 정도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한 11,000원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또. 13,000원이 되긴 됐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려서 됐어요. 그럴 때는 내 이론을 고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 이론에 맞지 않은 아이였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제 틀렸구나라고 그냥 배우고 얘는 처분을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2년 정도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2년 정도 투자를 한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책도 여러 권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 내가 적절하게 투자했는지 그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실패했다라고 하기에는 나름대로 얻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2년 공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아마 질문도 하셨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책 두 권 볼 수도 있고 공부 설렁설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빡세게 보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아는 사람들이 한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공부할 바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맞죠. 그럼 그 2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2년이에요? 아니면 그 정도를 그냥 대충 기간을 상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한 2년 정도는 주식시장을 봐야 이게 뭔가 배울 수가 있다는 의미의 인연입니까? 1년 정도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책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론적으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1년 정도는 잃어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실전 투자를 연습을 해본다면 충분히 누구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제가 2년을 말씀드린 거고 사람마다 그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한 2, 3년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최소한 일치 않을 정도의 내공은 쌓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을 줄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2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 같아요. 순서를 지키는 거. 예를 들면 투자를 먼저 해놓고서 잘못했네.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왜냐하면 잘못된 습관을 배우니까 그 습관을 고치는데 또 추가적인 시간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무조건 정치인 프로가 얘기하듯이 나 투자할 거야. 그러면 공부부터 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에 따라서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2년 정도면 웬만한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한 기간인데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시간요? 주말에는 좀 더 많이 하고 평일에는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알아요. 내가 준비가 돼 있다. 아니다라는 본인이 공부하다 보면 아는데 공부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생각만 많으면 전혀 그 진도도 나갈 수 없고 그거에 인내심이 없어서 투자를 시작해버려. 그러면 공부할 기회도 놓치게 해버렸죠. 저는 하루에 최소 1시간 반 정도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다른 것도 먹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운이고요. 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운이 한 번 더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까지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이 됐다.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준비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공한 사례를 한 세 번 정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한번 경제 콘서트에 모셨던 분인데 메리츠 자산용의 존 리 대표라고 이분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사기만 하고 있는 돈 다 사고 기다리면 된다. 그래요? 팔지 말아라는 거예요. 팔지 말아라. 언젠간 오르니? 노후에 팔 건데 왜 먼저 팔았다 샀다. 그러니까 이 주식 팔아서 이제 난 노후 써야지 라고 하면 그때는 팔겠지만 중간에 무슨 주식이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다른 분들도 있죠. 또 마켓 상황에 따라서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고점에서 잘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잘 사면 제일 그게 좋은데 돌이켜보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존 리 사장님은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대가시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언론에서 워렌 버핏은 주식을 절대로 팔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워렌 버핏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는 또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존 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미국에서 많이 투자를 하셨고 물론 미국에서 한국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고려 펀들이 유명하셨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 기업이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코스닥 기업들이나 아니면 거래소의 작은 기업들 이런 회사들은 경기에 좀 민감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회사들도 많죠. 그래서 모든 기업을 다 팔지 마라. 그런 말씀은 아니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면 장기간 투자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존 리 사장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워런 버핏이 내가 주식을 팔 때라고 정의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국면. 주식을 사서 왜 파냐. 첫 번째 케이스는 자기의 목표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달성이 됐을 때 판다. 목표 승률 달성.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대안을 발견했을 때 판다. 아쉽지만 안녕. 세 번째는 나의 실수를 내가 인정했을 때 판다. 이 세 가지 케이스에 자기 주식을 판다니까 영원히 안 판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같은 주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정채진 프로가 얘기했듯이 워런 버핏이 주식 사면 절대 안 판다. 그런 얘기를. 그럼 정채진 님께서는 꼭 올해 장기 보유하지 않을 그리 좋지 않은 기업이라도 모멘텀이 있거나 잠깐 또 잘했다가 다시 몰락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잘했을 때 그 타이밍도 굳이 놓칠 필요는 없다. 따라가서 투자할 만하다는 뜻인가 보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자들이 또 자꾸 여자 얘기해서 그런데 명품을 수집하듯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 자산에 있는 주식들 기업들을 골라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으로 담아라. 그런데 계속 갖고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삼성전자를 담았으면 지금까지는 물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샀으면 더 제일 좋았겠으나 삼성전자라고 하면 그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담아놓고 계속 버텼던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껏 보는 거는 정말 길어야 3, 4년 정도. 그 정도밖에 볼 수 없고 또 워렌 버핏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장기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 정도 A급으로 좋은 회사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장기 투자를 제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워렌 버핏이 주로 투자한 게 미국 기업들이고 우리 정체진 프로는 거의 애호 없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정체진 프로가 그저께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확장성이라는 게 전 세계에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국 시장에 성공하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장악한 예를 들면 코카콜라다, IBM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런 거는 일본의 회사, 영국의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찾을 수 있으니까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사실 그 구조에서 사실 좀 한계가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워런 버펫이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지금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저희가 좀 간단하게 풀어볼 이야기를 몇 개 여쭤봤고요.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들이 당연히 그때도 지난 방송에서 네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한 번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할 때 제1원칙 절대로 잃지 마라. 그다음에 제2원칙 일본 원칙을 잊지 마라. 정말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복리의 마법이 온전히 지켜지려면 큰 폭으로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복리의 마법이 중간에 크게 훼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고 모든 투자의 시작점은 내가 이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잃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내가 잘못됐을 때 손실폭이 얼마나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잃으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면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워런 버핏이 부동산 투자했을 때가 두 번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투자했던 경험들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부동산도 투자했군요. 네. 두 번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먹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말하는 안전마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얼마나 괴리가 큰 괴리가 있냐. 그 안전마진을 확보한 다음에 주식을 사야지만 잃을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 표현인데 투자하는 회사 차트를 봤을 때 그 밑에 벽돌이 보여야 됩니다. 투명 벽돌. 무슨 얘기죠?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데가 없는. 우리가 탁구공을 떨어뜨리면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맞고 튀어오르잖아요. 바닥까지 안 떨어지고. 그런데 투명 벽돌이 만약에 차트상에 보인다 그러면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떨어질 때 오히려 용기를 내서 살 수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나름대로 터득한 투명 벽돌을 보는 방법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스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쉽게 얘기하면 싸게 사는 법인데 안전하게 사는 법 투명 벽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정채진 프로가 나하고 근무할 때 있잖아 말주변이 굉장히 없었어 내가 뭐 이렇게 질문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얘기해봐 괜찮아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말손실이 없었지? 빨려 들어가네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계속해 주세요. 워렌 버핏이 2013년에 버커시아 헬스웨이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워렌 버핏이 자신의 부동산 투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네브레스카라는 지역에 농지를 산 경험입니다. 1973년에서 1981년에 중서부 농장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그 당시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형 지역은행들이 대출 정책이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마치 서버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그 전에 부동산 집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적인 대출 정책을 은행들이 했던 그런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꺼지자 농지 가격이 50%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은행 파산 숫자가 2008년 금융위기로 전미 미국 전체에서 파산한 은행 숫자의 5배에 달했습니다. 그거는 뭐 작은 회사들한테니까 저축대부조합이나 뭐 이런 데죠. 굉장히 큰 규모로 무너졌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서버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해서 파산한 은행 숫자가 2, 3천 개 그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 3천 개나 망했어요? 미국에는 정영윤 씨가 모르는 은행이 수만 개가 있거든요. 지역은행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대형 은행들 그런 은행들 말고 저축은행들보다 더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1981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5년이 지나서 거품이 완전 꺼진 다음에 1986년에 오마하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오마하 북쪽 50마일 떨어진 곳에 농장 48만 평을 28만 달러에 매수를 합니다. 뭐야? 그럼 얼마야? 평당? 평당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평당 500원 줬네. 워렌 버핏 아들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여기에 옥수수나 콩을 심으면 산출량이 얼마 나오고 운영 경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표준 수익이라고 하면 작황이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표준 평균 내봤더니 한 10% 정도 나온다. 그런 상태에서 워렌 버핏이 매입을 했습니다. 투자금 대비해서 한 10% 정도 평균 수익이 나온다. 땅값이 안 올라도 거기서 농사만 지으면 인건비 빼고 연 10%는 가져가는 땅이다. 갑자기 거기가 기후변화로 농사가 안 되지 않는 한. 흉작이 올 때도 있지만 풍년이 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풍년이 오는 것보다 풍작이 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때때로 흉년도 들고 가격도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산출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확신을 했던 거죠. 그렇지. 종자도 계량이 되고 또 기기화도 촉진이 될 테니까. 28년이 지나서 농장 이익은 3배가 증가했고요. 워렌 버핏의 예상대로. 그다음에 농장 가격은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20 몇 년 만에요? 28년 만에. 28년 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계속 캐시플로우가 있었겠지. 계속 그래도 5배 성장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패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1993년에 뉴욕 대학교 인접 상가 부동산을 산 사례입니다. 이번에 상가를 샀네요. 네. 대학교 부관에. 그런데 이때도 처음 상황하고 비슷했던 게 상업용 부동산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그 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품이 있었던 거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리신탁공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를 했군요. 공매를 한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살 가격은 어떤 상태였냐면 대출금이 없다고 봤을 때 수익률이 10% 정도 나오는. 평균 수익률이. 렌트를 줬을 때. 네. 렌트를 줬을 때. 그런데 대출을 하면 은행 이자가 낮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레버리지 때문에. 네.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다고 가정해도 10%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그 전에 잘못하고 있어서 정리신탁공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대충대충 했던 거죠. 공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매장을 더 임대하면 수익률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건물 평균 임대료가 제곱피트당 70달러인데 전체 면적의 20%를 점유한 최대 세입자가 임차료로 5달러밖에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70달러인데 그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평균 임대료가 70달러인데 제곱피트당. 그런데 20% 차지하는 임차인이 단 제곱피트당 5달러밖에 안 내렸습니다. 굉장히 싸게. 굉장히 싸게. 10명 중에 2명이 굉장히 싼 열쇠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하면. 엄청나게 수익이 내라는 거죠. 수익이 확 올라가네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임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9년간 임대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렌 버핏 생각하기에 9년 후에 이 임대 가격이 끝나면 수익률이 대폭 증가한다.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계약이 끝나니까 수익이 3배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처음에 매입한 가격 대비 30% 수익이 났던 거죠. 왜냐하면 정리 신탁공사가 매각했을 때 표준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왔는데 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던 거를 완벽하게 잘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30%가 났던 거죠.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례에서 워렌 버핏이 요약 정리를 또 해 줍니다. 자기 투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해 주냐면 이건 2007년도에 연차보고서에 워렌 버핏이 올린 건데요. 투자를 할 때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동산 두 건에서 농경지에 투자할 때 자기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농사 사업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대학교의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워렌 버핏이 굉장히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양반이 콜롬비아 대학 나왔으니까 대체로 뉴욕에 대한 적응력이 강했겠지. 두 번째는 장기 성장성이 좋아야 됩니다. 곡물 가격도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수익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 성장성이 좋았던 거죠. 그다음에 뉴욕 부동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10% 이익밖에 안 내지만 9년이 지나서 완벽하게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무려 30%까지 수익이 늘어난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기 성장성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들이 짓고 있었는데 아들을 믿을만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지인. 오랫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의 지인이 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유능한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최소한 정리신탁공사보다는 훨씬 잘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인수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10% 정도의 이자율인데다가 장기적으로 그 수익이 더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부동산 사례로 보면 9년 지나서 30%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인수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수익이다 그러면 주식으로 치면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PR 기준으로 보면 약 10%니까 PR 10배 정도거든요. PR 10배 정도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그 회사는 합리적으로 좋은 가격에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려운 용어로 합리적이죠. 쉬운 용어로 하면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자신의 부동산 투자 사례 두 건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하는 거를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저는 사실 이 연차 보고서를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읽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투자했던 사례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맞는 건들이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체진 프로가 연차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벅셔 헬서웨이라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하는데 주주총회 때 발표하는 그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하기 전에 발표를 해줍니다. 주주총회도 원래 이런 것도 해요? 다른 회사들도? 아니면 여기만 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나 미국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냥?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얘기도 조금 가끔 하고. 그런데 이제 벅셔 헬서웨이 주주총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팬미팅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거기에 주주총회 장소에 가기 위해서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없으면 거기 주주총회장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한 말이 있는데요. 자신은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에 연연하지 않았고 신문, 기사, 전문가들이 무슨 말이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 해도 옥수수는 자라고 뉴욕대 인접상가에는 학생들이 몰려올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업에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제대로 샀다면 그 존 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팔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존 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는 모든 주식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샀다면 그렇게 장기간, 굉장히 장기간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경기에 관한 뉴스 이런 거를 연연하지 않고도 장기간 볼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다. 그런데 이 장기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땅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싼지 비싼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변 땅값 보고 알 수는 있겠고 열심히 해보면 되긴 되겠지만 이걸 아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잘 알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땅은 지금 농사 지으면 1년에 1억 주고 산 땅에서 천만 원 이익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바로 계산 나오잖아요. 농부이기만 하면. 그렇죠? 워렌 버핏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주변 땅값을 보고 샀다는 게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올지를 계산하고 샀다는 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땅값이 10만 원이니까 지금 8만 원 하니까 싸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8만 원 주고 사면 8천 원이 매년 나오냐 안 나오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임대료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샀던 거죠. 상가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상권을 분석하고 상가에 위치한 상권에 방문을 해보면요. 지금 정채진 프로가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돼요. 어떻게 당하냐면 부동산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이 건물이요. 역건물보다 평당 200씩 싸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데 정채진 프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비교한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참고치는 되겠지만 그 건물로부터 하나는 이른바 캡 레이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월에 얼마씩 꼬박꼬박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의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러니까 은행에 맡겼을 때의 수익보다 얼마나 더 크고 미래에 그게 더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사업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에서 어떤 요인이 변하면 그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어떻게 변할 거다.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라는 건데 그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어렵게 돈 버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사업을 한 20개를.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를 다 커서 제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회사는 흘려보내라는 거죠. 반드시 자기가 사업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냐는 이거는 수익률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워렌 버핏이 알려준 기준은 한 10% 정도 매수 가격의 10% 정도 이자가 나오는 현금 흐림이 나오는 대상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으면 그거는 꽤 합리적인 거다. 물론 15% 수익 나오고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것 같으면 그거는 너무 좋은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최소한 한 10% 정도는 확보하고 또 그게 10%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격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은 제가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매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것 같고 뉴욕 대학교 근처 상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는데 9년 뒤면 처음 투자할 때 수익보다 3배가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성장성과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지는 이거는 어느 정도 투자 경임이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영진은 직접 만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안 되면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게 못 만날 때는 주주총회 참석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주총 시즌이 다가오니까 좀 바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사실 녹음할 때 그때 제가 주주총회 오전에 한 군데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일 보고 왔고. 가서 무슨 질문 보통 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면 전형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지 들어보면. 대충. 대충. 그런 건 없죠.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대표이사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로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거. 장기적으로 자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질문은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질문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가서 얘기하는 거를 분위기를 느껴보면 또 다른 면들이 많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표이사가 있고. 진정성이 전혀 느끼지 않는 대표이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대표이사에 따르면. 제가 작년에 모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 주주총회에 저만 왔습니다. 진짜 작아? 네. 저도 깜짝 놀랐고. 아마 그. 그분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뭐야. 왜 왔어. 저 사람 왜 왔어. 이런 분위기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밖에 안 올 줄이야.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까? 좀 작은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리고 대표이사 CFO 그다음에 IR 담당자 한 두세 명. 보통 주주총회에 가면 회사에 다니는 직원 중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명 바람제비 직원들이 나오거든요. 주총꾼? 주총꾼이 아니고. 주총꾼은 외부 사람을 얘기하는. 연습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총하기 전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너는 이런 발언해.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는 그런 준비조차도 안 했던. 그러니까 아마.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그전에도 아무도 안 왔고. 그 전전에도 아무도 안 왔다. 비상장 주식들은 사장방에서 하거든. 주주총회를 사장방에서 해요. 비상장 회사가 아니고.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상장 회사인데도 심지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무슨 질문을 좀 하셨어요? 가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독점적으로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만족스러운 답을 좀 하던가요?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진정성은 나름 느껴졌고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았군요. 수익률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한 2년 갖고 있었는데?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들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해요? 내가 샀는데. 그럼 끝나고 물어봐야겠네. 샀는데. 경영진의 답도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고 주가도 별로 안 오르고 언제까지 기다리죠? 저는 이 회사는 오를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를 만한 시점이 이제 왔거든요. 아니 정체진 프로 그 얘기는 고마워합시다. 왜냐하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종목까지 그래? 자본금 시가총액 700억짜리 막 찼고 주총 다 수습을 해서 주총액 한 명밖에 안 갖다 놔서 찾으러 다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어차피 종목 공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하나. 아직 저도 그 종목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 셌거든요. 이런 걸 기대를 갖고 샀는데 2, 3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회사에서 하는 얘기 보면 그냥 시덥지 않고 그렇다고 특별한 악재는 안 보이는데 이거 뭐 다른 주식들은 다 오르고 나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바보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하지만 실적은 제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수준 속도로는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실적이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영업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비로소 도달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정프로. 그래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치회진 프로도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투자를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 100종목 사서는 100종목 다 목표대로 다 성공한 건 전혀 아닌 거고. 절대 아닌 거 아니겠죠. 이럴 수 있잖아요.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적정 주가가 2만 원은 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1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궤적을 쭉 보니까 지금 실적 얘기하셨는데 한 첫 번째 한 2분기 정도는 실적이 자기가 정프로가 생각하는 대로 가다가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지 경영자의 판단 미수로 실적이 급전직하로 생각했던 궤적이 아니라 적자가 난다든지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결정을 합니까? 그게 일시적이다 그러면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사고요.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팔아야 됩니다. 분기 기준으로 일시적이다 아니다라는 무슨 딱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3분기, 2분기, 1분기? 그런 거는 건건별로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기업 분석할 때 매출액이라 그러면 판매량 변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격 변수가 있을 겁니다. 제품 가격 변수 그다음에 비용 변수가 있을 거고요. 그 3개 중에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깨어졌다가 회복된다. 그러면 그때는 더 삽니다. 그 변수들은 어디서 확인되는 거예요? 변수는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손익계산서를 분기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런 게 예를 들면 가격과 매출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설명하려면 사실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판매량이 원래는 한 100만 대 지난 분기에 팔았고 그다음에 제가 기대하기로는 110만 대, 120만 대, 130만 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인데 어떤 이 회사의 경쟁자,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서 이 회사의 판매량이 10%가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한 2개 분기나 3개 분기가 지나면 매출액이 더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경쟁자가 너무 강력해서? 강력해서. 아니면 경쟁자 숫자가 많아져서. 그러면 이 회사는 기존에 어떤 상황적 독점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매출액이 줄어들고 매출액 줄어드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모라는 배거든요. 친모라는 배에는 뛰어내리는 게 답이고요. 지난번에 나와서. 내가 이해했던 거랑 다르다. 첫 번째로 소개했던 팬티에 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이름 새겨주고 그거. 예를 들면 다른 속옷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참 새로운 거고 좋아 보여서 애인 이름도 새겼는데 어느 날 보면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매출이 확 꺾이는. 그런데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게 사람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그 자수 매기는 이름 새겨주는 매출이 한 두 분기 정도 이렇게 하향추선을 걷었다 그러면 그게 경쟁이든 아니면 선호도의 변화든 간에 인식하고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든 기업에 다 투자한 건 아니고 성공 확률이 한 90% 또는 그 이상은 제가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고 한 70% 이상만 제대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게 만 원에 사서 2만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사실 먼저 좀 내리죠. 1만 7천 원까지 내린 상태에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보통 그거를 2만 원에 발견했으면 낼름 고점에 팔면 좋은데 대개의 경우에는 주가도 먼저 반영되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면 팔기 아깝잖아요. 2만 원만 한 번 더 가면 고객이 정말 팔고 싶은데 1만 5천 원이면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판다는, 팔려면 물론 파는 게 정답이죠.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이런 악재를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아마. 한 번 그래서 더 2만 원 갈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투자자들이고 시장에는 바보들이 많잖아. 그러면 2만 원은 얼른 팔고 나오자. 조금 막 잡고 있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서 저도 고생한 기업이 한 2개 정도. 고생한 것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는 일단 성공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패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사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채널 돌아갈까 봐? 뭐 그거보다 제가. 아니 지금까지 성공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니까. 팬티도 얘기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업 평가하는 방법을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패 사례를 해야지. 그걸 안 해서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죠. 그러면 기업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거잖아요. 그 핵심되는 내용을 저희가 4부에서. 정리하게 짜내는구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한을 정영진한테 주지 마. 상자가 합의해서 할까?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신과 함께 정채진 신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